왜 이래? 왜 이러냐고? I just came from America, so I didn't bring my passport. 뭐래? 오자마자 춤추겠다고 클럽을 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서까지? 너 여기 있는 거 알면 나 네 아빠한테 죽어. 한 번만 눈 감으셔봐. 안 돼. 아, 고마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찍어줘라. 싫다고 했지 내가. 공부하려고 노량진까지 왔으면 공부나 하시지. 됐거든? 가져가라. 공부하려고 노량진까지 왔으면 공부나 하시지. 해킹, 비워, 비워. 해킹, 비워. vi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